1. 대통령의 종교 이야기 1편 이승만 대통령, 한국 역대 대통령의 종교는 무엇일까요? 4.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5. 한국의 3대 종교는 기독교, 불교, 가톨릭입니다. 6. 한국 3대 종교의 증감 추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6. 2005년과 2015년 인구 총조사에서 각 가구, 가계의 구성 원수와 소득, 직업 등을 조사할 때 종교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95년, 2005년, 2015년, 10년 단위로 있었던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 2005년을 기점으로 불교 인구는 감소 추세이고 기독교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05년에는 불교가 천만, 58만 8천명, 22.8%로 1등이었으나 2015년에는 종교 인구 중 기독교가 44.9%로 불교의 35.4%를 밀어내고 1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역대 대통령 12번의 종교 분포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역대 대통령의 종교 현황을 시리즈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역시 한국의 3대 종교인 기독교, 불교, 가톨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12명, 1대 이승만부터 19대 문재인까지입니다. 역대 대통령의 종교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들을 몇 편에 걸쳐서 시리즈로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12명, 1대 이승만부터 19대 문재인까지입니다. 첫번째 이승만 대통령, 종교, 기독교, 대한민국 제1대에서 3대 대통령, 1948년부터 1960년까지입니다.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 프란체스카 도노 여사는 오스트라인이다. 두 분 모두 재혼이었던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의 결혼은 1934년이었다. 1931년 이승만 박사가 오스트리아 수도비인의 외교 회합에 갔다가 만난 이후 결혼하였다. 한국 이름은 이불안으로 남편의 성을 따랐습니다. 이승만은 생전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종파는 감리였으며 정동제1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조선시대에 태어난 그는 그 시절 태어난 여느 사람들처럼 과거 시험을 공부하고 유학, 한학을 공부했으며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불교와도 친화성이 있었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고종의 전제왕권과 친너정책에 반대하여 만민공동회에서 고종이 황태자 순종에게 양위하고 입헌군주죄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가 반역죄로 한성감옥에 투옥되었다. 한성감옥 옥살이 당시 1901년에 기독교로 개종하였습니다. 원래 미국 선교사들과 만남을 가지던 시절에는 성경에 큰 관심이 없다가 감옥에 갇혀있고 나라의 앞날이 어두웠던 시절 마음이 힘들어 성경을 감옥으로 들여와서 읽기 시작한 뒤 감명을 받아서 개종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에도 기독교 관련한 얘기가 잠깐 나온다. 정동교회에서 장로직을 맡으며 교회 내에서도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전개할 때 미국 기독교 사회에 한국을 알리고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호소하는 강연활동을 전개하였다. 미국인들에게 105인 사건등과 같은 일본의 한국교회 핍박사실을 알리며 미국 기독교 사회 인사들과 접촉하거나 청중 강연을 통해서 한국 독립을 호소하였다. 광복 후 대통령이 된 후 이승만은 기독교를 무대해지기 시작했으며 대한민국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 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헌의회 개헌식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축사를 하거나 대한민국 재헌국회는 1948년 5월 31일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이승만 박사가 감리교 출신 목사인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고 놀랍게도 재헌국회는 기도로 개회되었습니다. 목사의 기도했던 이윤영 의원이 국회 시작 전 기도를 막기도 했으며 이후 취임식에도 매번 목사가 취임선서를 하기 전 기도를 했고 크리스마스를 공일로 지정했습니다. 대통령직 사임 이후 하와이로 간 이후에는 하와이에 있는 한인 기독교를 다니다가 소천한 뒤 장례 예배 등은 정동교회에서 치러줬습니다. 다만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인물들 가운데 이승만 의회도 개화기 이래 정치가 지시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유독 많았으며 기독교를 통해서 유교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승만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였고 해방 이후에 대립하기도 했던 김구와 독립운동계 이승만과 협력, 갈등관계에 있었던 안창화둠도 기독교인이었고 정치적 민족적으로 중요한 상황에 신앙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재헌국회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재헌국회는 기도를 시작했다. 대표기도 감리교 목사 이윤영 의원 이윤영 의원은 감리교 목사였으며 사회부 총무를 역임하는 등 활발하게 일했으나 일제시대에 목사직을 강제로 박탈당했으며 후에 국무총리 서리를 지내신 분이시다. 재헌국회 개원식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는 감리교 목사인 이윤영 의원에게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려야 한다며 기도를 부탁했다. 이윤영 의원 기도 일동 기립 위의 글은 이윤영 목사의 재헌국회 기도문 내용이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또한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의 만방에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의 만방에 희은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두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머의 권세가 광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턱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1호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여문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간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1호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선만대의 빛나고 푸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시고 또한 여기서 민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받도록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은 1948년 5월 31일 재원국회 제1자 본회 회의록에 속게 된 것으로서 이승만 박사는 단상 의장석에 등단하여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의하여 이윤영 목사가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 예수는 감사합니다.